드릴 말씀 좀 있습니다. 일단 마랑이 영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프로틴도 많이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서 마이프로틴 본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받고 오지만 또 컨텐츠도 찍어올 거예요. 특히 셀럽들이 50명 정도 오는데 대신 에이시안 그룹만 모여서 하는 컨텐츠를 한대요. 제가 들어가는 그룹은 그래서 거기서 좋아하시는 경쟁 컨텐츠가 있어요. 엑스 던지기, 닌자 어세신처럼 외국형 출발 드릴팅 같은 대회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대표로 다 두드러워 해보겠습니다. 마이프로틴을 구매하신 분이나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일단 적어주시면 세 분 추첨해드려서 제가 지금 요새 먹고 있는 부스터, 아미노산, 웨이 아이솔레이트 특별판 이 세 가지의 세트를 세 분에게 드린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업 공지를 다시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3회 시청자 참여 풀업 대회를 이번 주 금요일 11시 혹은 1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말왕과 말왕 동생인 유총명 씨를 불러서 심사를 할 거고요. 즉석에서 할 거고 여러분들의 올리시는 풀업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엔 정자생 외에 화려하거나 아니면 웃기거나 신박한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영상을 선별해서 웃음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영상을 골려주시면 프리스타일이에요. 멋을 업 넣으셔도 되고요. 배치기 넣으셔도 되고요. 압치기 하세요. 암우치기 넣으셔도 돼요.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1등은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리고 네 글자로 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실 읍 읍 읍 상을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 말빡이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2등은 마이프로틴 20만원권 상품권을 드리고요. 3등 10만원 4등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5등 혹은 6등은 저희가 배분해서 5만원이나 아니면 프로틴 한 봉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 읍 읍 읍이라는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